언니 신세만 계속 지내 값을 받은 거 다 갚으면 언니 돈도 갚을게 야박하게 그게 뭔 소리고 됐다 내가 그 돈 하나 못 내줄까봐 어메 백만 년 안에 쉬는 날인데 다들 뭣들 안 나냐? 엄마 얘 놀래라 언니 우리 이게 뭐라 얘? 응? 아 요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새 명동을 휩쓸고 있는 융자가 말이여 겁나 상큼하제? 아 쉬는 날인데 다들 뭣들 안 할게 뭐 하긴 쉬는 날은 쉬라고 있는 날 아이가 근다고 방구석에만 박혀있으면 쉬는 날에 대한 얘기가 아니제 아 천에서 동산까지 올라왔는디 서울나들이라도 해야지 않겄어 나갑시다 응? 하긴 인경이 서울 와서 처음 만난 일요일인데 둘이 다녀와요 난 공부하려구요 검정고시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아따 예의없는 칼씨넷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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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